친구들 안녕 미라쌤 입니다 오늘은 짜잔 이게 뭘까요 매직 서클입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색깔로 빨주노차 파란봉으로 만들어도 되겠고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두색을 겹차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예쁘게 만들어 보기로 해요 색종이는 8장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우선 두장 똑같은걸 적기 때문에 두장만 적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적고 또 삼각형 삼각형 4목 3목 여기 적고 나서 삼각 잡기를 해주는거에요 삼각형 선에 맞춰서 아래로 잡아줍니다 마찬가지 8장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펴서 삼각형 펴서 사각형 삼각형 다시 펴서 사각형 삼각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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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접어집니다 여기가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미리 접어놨죠? 8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연결해볼게요 연결할때는 2장을 이렇게 마주 보고 여기에 있는 두곳에 두곳을 이렇게 되어있죠? 이 두개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사이에 한번 끼워볼까요? 키우는게 기술인데요 안쪽을 끼고 여기를 살짝 벌려서 여기다가 키워줍니다 끼우는게 어려워요 끼우는게 어려워요 면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요 이런 모양이 되죠? 모든걸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? 여기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안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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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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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